행복을 전하는 아루티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최동희의 아슬아슬한 하루 등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내들은 죄다 아버지나 오라버니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긴 줄로만 알았는데 저렇게 고운 사내도 있구나. 에이구, 저 눈에 비친 나는 얼마나 못나 보일까? 박도령의 얼굴이 불빛을 받아 더욱 또렷하게 보였죠. 가느다란 붓으로 공들여 그린 듯한 섬세한 이목굽이었습니다. 동희는 사내에게 이런 표현을 쓰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에게 다가오는 박도령을 보고 동희는 빠져나갔던 정신을 얼른 추스렸지요. 아가씨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군요. 아이고야, 동희도 여기서 박도령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전 사랑으로 불려가 아버지에게 야단만 맞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하필 그때 박도령이 오라비를 찾아오지만 않았더라면 안채 갇혀 사는 동희를 이 북새통에서 단박에 알아볼 일은 없었을 것인데 말이죠. 아이고, 나의 눈에 띌 만큼 못생긴 얼굴도 한몫했겠지 뭐. 외모의 생각이 미치자 동희는 이내 심으룩해졌어요. 설마 혼자 나오신 건가요? 박도령이 동희의 곁을 살피며 물었어요. 어머나, 아니에요. 유모와 함께 왔는데 사람들에게 떠밀리다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동희는 유모가 당부한 대로 목소리에 네 숭을 한 바가지 집어넣었습니다. 밤나들이를 들킨 것만으로도 이미 망신은 충분하였죠. 더는 흉이 커지지 않게 최대한 쓸어 담아야 했습니다. 쥐불놀이 소문이 규방에까지 들어갔나 봅니다. 양반댁 아가씨가 대문 문턱을 넘은 걸 보면 말이죠. 아, 이번을 놓치면 죽기 전에 다시 볼 수 있을 거란 기약이 없는지라. 하하하, 한양에서는 처음인데다 쥐불놀이가 또다시 열린다는 기약도 없으니. 하지만 아가씨 나이 고작 13인데 죽음을 말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박도령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그런데 고작이라는 말이 동희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이차, 뭐라고? 고작 13살? 하! 동희는 비위가 뒤집어졌지요. 팩토라진 동희는 턱을 한껏 지켜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도련님도 고작 17살이잖아요. 아, 보이사. 발끈하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얌전한 아가씨 가면이 홀라당 벗겨진 뒤였지요. 아이참, 아이고, 바보 최동희. 조금만 참지. 이러다가 최판사 때 외동딸은 얼굴만 못생긴 게 아니라 말 본새까지 고약하다고 소문나고 말 거야. 아이잉, 이런. 참을성 없는 자신을 탓하면서 동희는 속으로 자기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다행히 박도령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지요. 괜스레 머쓱해진 동희는 바닥으로 눈길을 내려버렸어요. 동희는 빨리 불꽃이 사그라지기만 빌었지요. 그런데 박도령이 다정하게 입술을 열었어요. 불꽃이 아가씨 눈동자에도 피었습니다. 눈동자가 정말 예쁩니다. 예쁘다. 동희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눈동자라 콕 짚기는 했어도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죠. 아이고야, 평생 들을 일이 없을 거라 체념해온 그 예쁘다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지나가며 동희와 어깨를 세게 부딪혔어요. 엄마야! 동희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죠. 막 넘어지려는 순간 박도령이 어깨를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동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이런! 아! 어떡하지? 바로 코앞에 박도령의 단정하고 까만 눈이 걱정을 담아 동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심장아. 그만 좀 나대. 아이고, 큰 북을 울려도 이렇게 안 울리겠다. 제발 좀, 날 좀 살려줘. 동희의 얼굴에도 뜨겁게 열이 올랐습니다. 동희가 박도령에게 풍덩 빠져든 순간이었죠. 그 이후 동희는 매번 연못가에 쪼그리고 앉아 한숨을 내쉬는 것이 버릇이 되었어요. 아이고, 또 저러시네. 아니, 좌수틀도 팽개치고 맨날 왜 그러세요? 예? 유모가 타박을 놓으며 다가왔어요. 동희는 들고 있던 책을 얼른 치마폭에 파묻었지요. 아이고, 다 봤는데 인제 와서 뭐, 뭐, 뭘 숨겨요, 모르. 저는 대간마님 손에 언젠간 죽지 싶습니다. 아이, 유모도 참. 상을 주시면 주셨지. 벌을 왜 주시겠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지난 1년간 유모가 살림을 도맡아왔는데. 아이, 힘들여 열심히 집안을 살피면 뭘 해요. 아가씨가 모조리 깎아먹는데. 허구한 날 책만 보시니 대간마님이 저만 잡는 거잖아요. 에이차, 그 팍물장수 여편내 때문에 가뜩이나 심기가 언짢으신데 아이, 좀 조심 좀 하셔요. 아이고, 아이, 이놈의 여편내가 동네방네 소문을 안 낸 데가 없으니 이 여편내를 내가 그냥. 유모의 말인지. 최판서 때 외동딸은 아주 못생긴 박색이라고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바로 박물장수였던 것이었어요. 박물장수는 동희가 처음 만난 바깥 세상 사람이었어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규방 물건을 팔았는데 보따리만 풀어놓는 게 아니라 바깥 소문도 함께 펼쳐놓았죠. 누구네 집 딸이 예쁘다는 등 누구네 집 아들이 그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등 시시콜콜한 양반집 사정이 박물장수의 입을 통해 대문과 대문을 넘나들었어요. 그래 얼마 전 박물장수가 동희네이도 다녀갔는데 그러자 곧 해괴한 소문이 한양을 휩쓸었죠. 최판서 때 외동딸이 첫날 밤에 소방 맞게 생겼다는 아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아휴 그거 알아? 아휴 저기 뭐야 여인은 자고로 몸집이 자꾸 통통해야 되잖아 그리고 넓은 이마며 초순 딸처럼 얇은 눈썹 그리고 가느다란 눈 그리고 요 요 요 요 작은 입이 최고인데 아휴 틀렸어 틀렸어 최판서 때 아가씨는 와 내가 봤더니 웬만한 사내만큼 키가 커요 그리고 눈도 이렇게 커 입도 커 입도 아휴 그래 아휴 첫날 밤에 소방 맞기 딱 맞아요 참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내가 키가 이렇게 크고 눈도 크고 입도 큰 못난이라고? 차 타고나길 이런 걸 나더러 어떡하라고 동이는 박물장수가 퍼뜨린 내용을 곱씹으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유모도 마찬가지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고 있었죠. 아휴 내 이놈의 여편내로 어디서 만나기만 해봐 아주 그냥 내가 머리털을 아주 사정없이 몽땅 뽑아버릴 테니까 아가씨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른 걸로 밀고 나갑시다. 다른 거? 아이 뭐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아가씨가 몸가짐이 얌전하고 손끝이 야무져서 좋은 며느리감이라고 소문을 내는 거지요. 유모의 말에 동이는 입술을 삐죽하고 내밀었어요. 칫 아이 뭐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혼인하나 평생 옆에 있을 동물을 만나려고 하는 거지 무엇보다 나를 끔찍하게 좋아해야 하고 아이고 참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휴 하늘같은 서방님한테 동무라고요? 동무? 동무? 아니 못난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어느 댁 도련님이 좋다고 하겠어요 칫 또 알아? 누가 나 예쁘다고 말해준 사람도 볼 수 있는걸 동이는 박도령을 떠올리며 속으로 구시렁거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그때 거짓말처럼 사랑채 쪽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동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무작정 담벼락으로 달려갔어요. 아이고 아가씨 어디 가세요? 아이고 이제 하다 하다 천방치충 날라다니기까지 하시네. 유모 말을 귓등으로 흘려보내고 동이는 안채 담 아래 포개놓은 기왓장 무더기로 올라갔지요. 담 너머로 보이는 것은 동이의 오라빈 최도령과 바로 동이가 생각하고 있었던 박도령이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박도령의 뽀얀 얼굴 위로 쏟아졌지요. 밝은 대낮에 보니 초파의 방과는 사뭇 달랐어요.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깎아놓은 백옥처럼 잘생긴 사내였지요. 동이의 두 볼은 금한 복숭아처럼 밝으래 해졌어요. 반달같은 눈매, 오뚝 솟은 콧마루, 단정한 입술과 까만 눈동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박도령이 안채 쪽으로 고개를 휙 돌린 것이죠. 두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동이는 깜짝 놀라 헉 하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이고야, 그런데 그때 하필 유모가 동이의 허리를 덥석 붙잡았지요. 아가씨 뭐 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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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동이는 결국 양팔을 벌려 허우적거리다 우당탕탕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소술대문 안에는 너름마당이 있었고 마당 주위로 건물 여러 채가 빙 둘러서 있었다. 관하에 딸린 노비들이 신관사또를 맞을 채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였다. 청소를 하는 사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사또의 아들인 야경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다가 저녁 먹으란 소리를 듣고서야 내아로 들어갔다. 그 뒤 며칠 동안 야경은 글꼭물을 팽개치고 여기저기 구경만 다녔다. 야경은 장터에도 가고 마을 어귀에도 들렀고 개울가에도 어슬렁거렸다. 이 모든 것이 야경의 놀이터이자 관찰 대상이었다. 개울가에 앉아서 물잠자리들의 춤과 물고기들의 공중재비를 구경하며 반나절 가량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더 이상 나다닐 곳이 없어지자 겁도 없이 산속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야경은 산속에서 장수풍뎅이를 잡아가지고 놀기도 하고 계곡의 폭포에서 풀이 떨어지는 것을 구경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산속을 떠돌던 어느 날 어? 이게 뭐지? 흑! 야경이는 어린 새가 둥지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하얀 솜털이 부숭부숭한 어린 부엉이었다. 크기가 굉장히 커서 소뚜껑만 하였다. 야경이는 어린 부엉이가 가여서 바위 틈에 있는 원래 둥지로 돌려보내주었다. 덩치가 큰만큼 무게가 상당하여 꽤나 고생을 하였다. 아휴, 앞으로는 날기 전까지 조심히 둥지 안에 있어야 한다.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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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둥지에 있던 새끼 부엉이들이 고맙다고 소리내어 울기도 하였다. 그날 야경이는 새끼 부엉이들이 신기하여 근처에 매복해서 하루 종일 그것들을 관찰하였다. 이 새끼 부엉이들은 자신들의 덩치에 걸맞는 거대한 부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이 새끼 부엉이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줄였다. 그 이유는 산은 부엉이들 말고도 수많은 구경거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부터 야경이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산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관찰할 거리는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다. 호기심이 많은 야경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웅장한 계곡과 귀신이 나오는 폐허들과 초저녁에 가끔씩 출몰하는 도깨비불 같은 것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그는 깊은 산에 들어갈수록 구경거리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올라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경이는 유난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는 어느 골짜기에서 자궁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야경이는 횃불을 가지고 그곳으로 겁도 없이 터벅터벅 들어갔다. 그곳은 완전히 신세계였다. 곳곳에 처음 보는 진귀한 벌레들과 도롱룡들이 기어다녔고 커다란 물웅덩이에는 기괴하게 생긴 물고기들이 자신만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횃불이 필요가 없었다. 동굴 속에 수많은 발광이 있기들과 빛을 내는 반딧불이와 벌레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경이는 이 신비한 광경들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눈앞에 그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둠 속에 적응하여 온몸이 흰색이 된 생쥐들이 입에 무언가를 물고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경이는 이 쥐들을 따라갔다. 쥐들은 점점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사라졌다. 야경이는 자신도 모르게 이 진귀한 구경거리를 따라갔다. 한참을 따라 걸었을 때 야경이는 미끄러운 바닥에 발을 헛디디어 넘어졌다. 그런데 그만 저 깊은 굴 속으로 빠져든 것이다. 아래로 또 아래로 그는 깊은 동굴 바닥을 수없이 굴렀다. 마침내 동굴 바닥에 닿았을 때 그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푹신한 무언가 덕분에 다치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곳곳에서 부스럭거리는 기괴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이곳은 너무나도 어두웠다. 암흑천지다. 유일한 빛은 저 높고 높은 천장에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구멍에서 흘러들어오는 극소량의 빛뿐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야경이는 부시돌을 꺼내 꺼진 횃불을 다시 켤 수 있었다. 그가 횃불을 켜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고대에 누군가가 살던 도시, 돌 속에 정교하게 파여있는 수많은 집들, 과거에 이곳에 누군가가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곳은 도시였다. 이 알 수 없는 도시에는 거대한 재단과 기괴한 개구리를 닮은 신상이 있었는데 아마 이곳을 세운 이들이 성겼던 신에게 재물을 바치던 장소 같았다. 야경은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야경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섬뜩함을 느꼈고 횃불을 들어 뒤를 보았다. 앗불사! 야경은 자신의 눈에 들어온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지금까지 들었던 소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쥐들이었다. 수많은 어둠에 맞춰서 퇴하된 소름 끼치는 쥐들이 그의 주위에 널려 있었다. 야경이 흔히 볼 수 있는 크기의 쥐들부터 사람만한 거대한 쥐들까지 각양각색의 소름 끼치는 쥐들이 야경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제 이곳에 발광 이끼와 빛을 내는 벌레들이 없는 이유가 설명되었다. 쥐들이 죄에다 먹어치운 것이다. 사실 모든 쥐들이 야경이를 노려본 것은 아니었다. 상당수의 쥐들이 어둠에 맞춰서 눈이 퇴화되어 앞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야경이는 그제에서야 이 도시가 더 이상 도시의 창조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도시는 쥐들의 것이었다. 더더욱 소름 끼치는 것이 있었다. 바로 추락한 야경이가 다치지 않게 만든 것의 정체 말이다. 그것은 바로 다르마니 손톱이었다. 수많은 인간들의 손톱이었다. 이 손톱들은 거의 야경이의 키의 반 정도로 쌓여 있었다. 얼마나 넓게 쌓여 있는지는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예전에 어른들에게 들었던 옛 이야기가 떠올랐다. 가끔 쥐들이 사람 손톱을 먹고 둔갑하여 사람 행세를 한다고. 그런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야경이는 처음에 보았던 쥐들이 입에 물고 갔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더 놀라운 것은 쥐들이 인간의 손톱을 모으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바로 이 지하에 삶에 지친 쥐들은 마침내 지상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간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대량의 손톱을 모아왔던 것이다. 쥐들은 살기를 풍기며 그에게 다가왔다. 야경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 어! 살려줘! 어! 살려줘! 참 기가 막힌다. 산속을 돌아다니다. 쥐들의 소굴에 떨어져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혔다. 헤헤헤헤헤헤. 아, 요 놈은 바로 해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두고두고 먹을 수 있도록 살려놓아라. 대장 쥐가 말했다. 그때 쥐들이 갑자기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는 한 줄기 있던 빛이 사라져 있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가려져 있었다. 구멍을 통해 내려온 무언가가 빛을 막고 있었다. 대신 두 개의 기묘한 빛이 나타났다. 거대한 무언가가 소리 없이 날아와 제일 거대한 대장 쥐를 넘어뜨렸다. 쥐들은 겁에 질려 사방팔방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쥐들이 열심히 도망쳐 다녀도 이 기묘하고 절대적인 힘 앞에서는 무력하였다. 이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거대한 새였다. 인간보다 몇 배는 거대한 새였다. 신기하게도 야경이는 그 신비한 새를 알아볼 수가 있었다. 어? 아, 아기 부엉이의 어미잖아? 그랬다. 그 거대한 새는 그가 구해준 아기 부엉이의 어미였다.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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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엉이는 야경이를 보고는 반갑다는 듯 소리를 내었다. 그리고는 얼른 타라는 듯 등을 들이대었다. 어? 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줘! 잠깐만! 그렇게 말하고는 야경이는 횃불을 가져다가 바닥에 쌓여있는 손톱 더미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오랜 기간 동안 어둠에 잠겨있던 깊은 동굴이 순식간에 환해졌다. 이로 인해 지하가 지상을 침공하는 시기는 꽤 늦어질 것이다. 야경이는 손톱 더미에 불을 지른 직후에 곧바로 부엉이 등에 올라탔다. 그가 올라타자마자 부엉이는 곧바로 천장을 향해 날아올랐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천장 가까이까지 솟아올랐다. 천장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아래에서 보았을 때는 좁쌀에만 하였는데 가까이 와보니 야경이의 집보다 몇 배는 큰 것 같았다. 부엉이는 순식간에 동굴을 빠져나와 벌써 어두워진 밤하늘을 날아 야경이를 그가 살던 마을에 내려주었다. 그리고는 그에게 부엉 하고 울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야경이는 부엉이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뒤 며칠 동안 야경이는 냇가에서만 어슬렁거렸다. 하지만 그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산에서 놀았다. 대신 깊은 곳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꾸질함을 호되게 듣고 다시 책을 펼쳐들었다. 그런데 야경이 책을 펼치기가 무섭게 동헌 쪽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 뭐지? 야경은 닫혀있는 방문을 희끔 바라보았다. 잠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야경은 기어이 방문을 열고 나가 살금살금 마당을 가로질렀다. 그때 왔다. 사또 샌네를 좀 살려주십시오. 동헌 마당 쪽에서 아낙네의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야경은 동헌으로 이어진 문에 얼른 눈을 갖다 대왔다. 문 틈으로 아기를 업은 아낙네가 동헌 마당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가 울자 등에 업힌 아기도 빽빽 울어대었다. 아전 하나가 안절부절못하며 아낙네를 다그쳤다. 아 이 사람아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인가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조용히 찾아오시게. 그러나 아낙네는 막무가내였다. 추수를 했어도 소작료를 떼고 나니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하의 빚까지 갚으라니요. 어린 자식들이 줄줄이 다섯인데 산잎에 거미줄을 치란 말입니까. 사또 샌네의 사정 좀 살펴주십시오. 아낙네의 하소연이 이어지자 보조들이 나서서 아낙네를 끌어내려고 하였다. 아낙네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팔다리를 휘저으며 발버둥을 쳤다.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야경의 아버지가 말했다. 놓아두어라. 그러고는 아낙네를 가까이 불러 한참 동안 무어라고 이야기를 했다. 얼마 뒤 아낙네는 허리를 숙여 굽실굽실 인사를 하고는 아기를 추켰고 동원해서 나갔다. 아기는 울다 지쳤는지 엄마의 등에서 잠이 들어있었다. 야경은 왠지 슬펐다. 문을 조금 열고 동원 쪽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아버지도 구둠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그날 저녁 야경은 아버지 앞에서 글을 읽었다. 그런데 낮에 봄 광경이 자꾸 눈앞에 떠올라 야경의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다. 야경아! 아버지가 호통을 치자 야경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기어이 마음속에 말을 하고야 말았다. 아버지, 낮에 그 아주머니는 괜찮겠지요? 아버지는 야경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떼었다. 나라의 곡식을 구웠는데 갚을 길이 없다는구나. 당장 먹을 끼니 거리도 없다는데 독촉을 한들 뭐 하겠느냐. 그래서 기한을 미루어 주었다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있지. 아버지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야경은 다시 글을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오래오래 들었다. 그리고 산에서 겪었던 신비한 예의도 다시 떠올랐다. 아, 가뜩이나 농사이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웬 보를 또 싸? 그러게 말이야. 지금 보만으로도 충분한데.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야? 1892년 5월 어느 날 고부군의 모든 고울에 방이 내걸렸어요. 내용인 즉슨 고부 백성들의 넉넉한 생활과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만석보 아래 세 보를 쌓을 것이니 고부 백성들은 모두 적극 협조할 것을 명한다는 것이었죠. 고부 백성들은 저마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도외냈어요. 보는 흐르는 하천에 뚜굴 쌓아 물을 담아두는 곳이었어요. 고부군에는 이미 만석보가 있었지요. 이곳에서 물을 끌어와 주변의 배들 평야는 가뭄에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보의 이름도 만석이 넘는 쌀을 거두어 드린다 하여 만석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밑에 새로운 보를 쌓는다는 것이었지요. 불안은 곧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백성들은 서슬퍼런 고부 관원들에 이끌려 보쌓는 일에 동원이 되었지요. 매일매일 보를 쌓으랴 틈틈이 농사일을 돌보랴 백성들의 허리가 휘지경이었어요. 저 나무들은 수백년간 조상 대대로 갖고 온 것이요. 쓰려면 말이라도 해야 할 거다니요. 뭐이야. 새 보를 쌓는데 끝간 나무가 대수인가.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는 걸 보니 아직 힘이 남아있구먼. 따끔한 맛을 보기 전에 어서서 돌이나 날라. 저건 또 뭐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땅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 수백년 된 나무들이 속절없이 잘리고 백성들은 지쳐 한숨마저 끊어졌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쌓는 보란말인가. 품삭슨 접어두고 먹을 거라도 제대로 줘야 할 것 아닌감. 에이 누가 아니래. 개, 돼지도 이보단 낫겠네. 백성들이 흘린 땅과 눈물 한숨으로 새로운 보가 만들어졌어요. 백성들의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해 큰 가뭄이 들고 말았지요. 다행히 만석보 남쪽 눈에서는 수확이 쏠쏠했어요. 그러나 작은 기쁨도 잠시 고부 군수 조병갑은 세보 덕분에 그나마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다며 백성들의 피를 빨아들이 궁리를 하였지요. 세보를 쌓는데 관하에서 나간 비용이 만만치 않거늘 수확도 했으니 이제 세를 거두어야겠다. 우선 물세를 받을 것이니라 세보에서 물을 받은 논에서는 한마지기에 쌀 두 마를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한마리를 받도록 하라. 사또, 보 북쪽 고울은 흉년 때문에 물세를 받기가 좀... 한 아전이 머리를 조아리며 어렵사리 말까지 더듬으며 이야기를 꺼내자 조병갑은 야멸히 차게 말을 잘랐어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보 남쪽 눈에서 흉년이 든 북쪽 고울의 목까지 두 배로 세를 거두어야지. 처음부터 백성들의 살림살이에는 관심이 없었던 군수였죠. 아전들은 군수의 성화에 떠밀려 온 마을을 돌며 물세를 거두었습니다. 아니, 우리더러 굶어 죽으란 말이오? 아이고, 우리를 원망 말게나 군수께서 시키신 일이니 어쩔 수가 없어. 백성들은 군수의 탐욕에 치를 떨며 수확한 곡식을 관하에 다 바쳐야 했습니다. 아, 조병갑이야말로 탕관오리 중에 탕관오리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탕관오리. 그 해, 겨울, 조병갑은 백성들에게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야산이나 버려둔 땅을 일구는 자에게 그 땅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나아가 5년 동안 세를 받지 않을 터이니 뜻 있는 백성들은 땀 흘려 땅을 개관하도록 하라. 그러자 농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갖기 위해 앞다투어 얼어붙은 땅을 일구었지요. 이듬해 봄에는 부품꿈을 안고 씨앗을 뿌렸어요. 고부는 씨앗만 뿌려도 저절로 자랄 만큼 땅이 기름졌습니다. 그런데다가 농민들의 땅과 정성까지 보태져 봄에 뿌린 씨앗은 무럭무럭 자랐죠. 가을이 되자 고부 땅이 누런 물결로 넘시됐어요.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농민들의 어깨가 절로 덩시에 거렸죠. 그러나 조병갑은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어요. 내 살다 살다 저런 못된 인간은 전반에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문서까지 줘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밀어. 저게 어디 사람인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지. 백성들의 한숨이 하늘에 닿아도 백성들의 피눈물이 고부 땅을 적셔도 조병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백성들을 쥐어짜는 일에 골몰했지요. 죄 없는 고을 유지들에게 어이토당토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 돈을 뜯어냈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송덕비를 세운다며 또 엄청난 돈을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드렸습니다. 악위의 손길은 조소마을에도 어김없이 뻗쳤지요. 조소마을은 서당 훈장인 전봉준과 농민들이 연의 마을처럼 땅을 일구며 순박하게 사는 곳이었어요. 허참 돈을 또 내라고? 아니 엽전 한잎이라도 있어야 내든지 말든지 할 거다니 무슨 농민들이 돈주머니를 차고 다닌 줄 아나 봐? 더는 참을 수 없어. 군수를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합시다. 전봉준을 비롯한 조소마을 농민들은 고부 관하로 몰려갔어요. 그리고 군수에게 세를 낮춰달라고 하소연하였죠. 그러나 조병갑은 백성들의 눈물어린 목소리에 오히려 길길이 날 뛰었어요. 하! 감히 관하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려? 너희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붙잡아 곤장을 치거라. 그렇게 억울하게 매타작을 당한 전봉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에서 눈물이 피보다 진하게 흘렀지요. 하!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저런 탕과 놀이가 반을 치다니. 하긴 탕과 놀이가 어디 조병갑뿐이겠는가. 대체 이 땅에는 임금과 조정신하들이 있단 말인가. 탕과 놀이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조정신하들은 권력 다툼만 하고 있으니. 게다가 동풍께나 있는 양반들은 하는 일 없이 벼슬 살 국류에만 빠져있고. 윗물이 썩어가니 아래 벼슬아치들까지 저 모양이 아닌가. 아! 이럴 때 농민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해. 전봉주는 동학에서 배운 인내천 사상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마음속에서만 키워왔던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 전봉주는 그것을 시천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끼자 불끈 쥔 두 주먹이 부르르 떨려왔지요. 아니 동학에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던데 양반과 상놈의 신분차별도 없다고 하던데 말이야. 그래 작년 11월 1일에는 삼내에서 동학도들이 모여 커다란 집회를 갖기도 했대. 그런데 우리 고장에서는 왜 잠잠한 거야? 에헤이 이 사람 통 소식이 늦군. 고부 접주인 전봉준도 올 3월에 금구현에 원평에서 큰 집회를 열었다고. 고부 백성들은 마을마다 사랑방에 모여앉아 동학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쉽사리 자기가 동학도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요. 당시 동학은 나라로부터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학도들이 충청도 공주와 전라도 삼내에서 집회를 열고 동학을 종교로 인정하고 초대 교조인 순채재우가 죄가 없음을 선포하라고 교조신원운동을 벌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동학은 순채재우 선생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탄생시킨 종교였죠. 최재우는 1824년 경주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학문을 갈고 닦은 선비였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기울자 글공부에만 매달릴 수가 없었지요. 그는 과감히 공부를 적고 귀한 약재를 파는 보쯤 장수가 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녔어요. 당시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소란스러웠지요. 임금은 몇몇 권력을 쥔 자들에게 휘둘렸어요. 그렇게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도가들은 임금을 쥐락펴락하며 자기들의 이익만을 쫓았고 그들을 견제해야 할 신하들은 서로 편을 갈라 싸움만 일삼았어요. 양반이나 벼슬아치들이 돈으로 벼슬을 사고 파는 것도 예산일이었지요. 이들에게 한 줌의 곡식을 얻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는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몇 해에 걸친 흉년으로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렸지요. 고을고을마다 거지처럼 떠도는 백성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최재우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나라를 바꾸고 싶었어요. 1854년 마침내 최재우는 스스로 올바른 가르침을 찾기로 결심했죠. 곧바로 혼자 명상을 하며 돌을 깨우치기 위한 길고 긴 수행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최재우는 자신의 깨달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죠.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임금이나 벼슬아치나 양반이나 농사짓는 백성이나 다 같은 사람이요.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똑같이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벼슬아치는 물론 양반들에게 시달림을 받던 터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교리야말로 백성들에게는 꿈속에서 보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동학의 인내천 사상은 금세 백성들 마음속에 파고들었죠. 최재우의 고향인 경상도를 시작으로 전라도 충청도 지방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어요. 그러나 조정 대신들이나 양반들에게는 반역은 물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상으로 받아들였지요. 1864년 3월 10일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는 경주 관하에 체포되었고 끝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타오르기 시작한 동학의 불길까지 꺼진 것은 아니었죠. 1863년 동학의 이대의 교조가 된 최시형은 동학 조직을 새로 짰어요. 그의 노력으로 동학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라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고부 땅의 전봉준도 마침내 동학을 접하게 되었어요. 학문을 익히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농사를 짓고 살던 전봉준은 동학의 인내천 사상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동학 접주로 활동하는 손화중, 김계남, 최경선, 김덕명 등을 만나자 어지러운 나라 사정과 고통받은 백성들의 삶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의 야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얼마 후 전봉준은 동학의 고부 접주로 임명되었어요. 1893년 3월 충청북도 보은에서 동학 농민대회가 열릴 때 그는 전라북도 금구현의 원평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이들이 요구한 것은 동학을 인정할 것, 서양 성교사와 상인들을 나라에서 쫓아낼 것, 탕관 오리들을 없앨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동학도들의 외침은 한낱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지요. 주정에서는 불씨를 잠재우려고 말만 그럴 듯하게 했을 뿐 그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동학도들은 입술을 깨물며 훗날을 기약해야만 했습니다.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신라의 같은 희망마저 누워버렸지요. 참다 못한 전봉준이 나섰어요. 서당 훈장으로 약초를 파는 선비로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통 그였지요. 1893년 11월 전봉준은 동지들을 송두호노인의 집으로 모이게 하였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백성들이 올 겨울을 어찌 날지 걱정이 왜다. 더 기다려 본듯 나아지 낌새도 없고. 자, 다들 어쩌면 좋겠소. 그러자 송두호노인이 말했죠. 전접주 때가 온 것은 알고 있소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뜻을 고부 백성들에게 밝히는 게 어떻겠소. 일어서는 것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두오. 그러자 전봉준과 동지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사발통문을 만듭시다. 전봉준은 의견을 정리하여 사발통문을 만들었어요. 사발통문은 주동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게 둥근 사발 모양으로 빙 돌아가며 이름을 적어 중요한 일을 연락하는 비밀문서였죠. 이제 동학도들이 일어설 때가 되었으며 조병갑의 목을 패고 무기를 확보하고 아전들을 벌주고 전주성을 거쳐 한성으로 가자는 내용이 담겨있는 사발통문이었어요. 참으로 섬뜩한 내용이었지만 당시 고부 백성들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지요. 전봉준은 고부군의 각 고울에 사발통문을 보냈어요. 탕관오리에 맞서 농민들이 일어설 그날을 대비하여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총과 화약을 구하고 축창을 만들고 지도자와 관부들도 결정하였어요. 그러나 계획을 미루어야만 했지요. 11월 30일자로 조병갑이 익산 군수로 발령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속셈인지 조병갑은 고부 관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다시 조병갑을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하였어요. 그들 틈에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도 있었지요. 어허, 차, 장차 큰일을 낼놈들이로구나. 저놈들을 흠신 두들겨 패서 전라가명으로 보내버려라. 과연 조병갑이었습니다. 농민 대표자들은 전라가명으로 끌려갔지요. 온 나라가 당관오리들로 들끓던 때에 전라감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라감사는 농민 대표자들의 엉덩이가 터지도록 곤장을 치게 하고는 그들을 고부 관하로 되돌려 보냈지요. 조병갑은 더욱 의기양양했어요. 아하하, 아하, 감사님께서 니놈들의 목을 내게 맡기셨다. 니놈들은 농민을 대표한답시고 난을 일으키려는 놈들이다.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옥에 집어넣어라. 며칠 뒤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은 감옥 안에서 장뚝에 걸려 죽었습니다. 오랜 굶주림에다 심한 매질이 겹친 까닭이었지요. 전봉준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참자, 새 군수가 올 때까지 참아야 한다.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그때 가서 아버님의 원한을 풀어드리리라. 1894년 1월 9일, 놀랍게도 조병갑이 다시 고부군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조병갑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눌러 앉았소. 이제 때가 왔소이다. 조병갑을 몰아내고 사발 통문의 약속대로 한성으로 갑시다. 전봉준이 깨문 입술에 빛빛이 찬란하였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1월 12일 밤. 고을마다 신명나는 꽹과리와 징소리가 어둠을 깨웠어요. 횃불을 뜬 백성들은 굿이 열리고 있는 예동마을을 거쳐 말목창토로 향했지요. 순식간에 2천여 명이 감나무가 우뚝 선 말목창터에 모였어요. 키는 작지만 눈이 부리부리한 전봉준이 높은 단위에 우뚝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동학에서 사람은 평등하다고 했소. 또한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라고 했소.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는 어떻소일까? 양방과 상민이 구별되어 한쪽은 하늘이고 한쪽은 땅이요. 그것도 모자라 온 나라 아니 탕관오리들의 등살에 신음하고 있소이다. 가까이 있는 저 조병갑을 보시오. 그놈이 어디 사람이요? 오이소! 조병갑과 아전들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요. 고부관하를 점령하고 놈들의 목을 베어 장터에 내겁시다. 농민들은 전봉준을 대장으로 받대며 녹두 장군이라 불렀어요. 녹두는 그만큼 작다고 해서 어릴 때 붙여진 전봉준의 별명이었지요. 전봉준은 불끈 쥔 주먹을 들어올리며 소리쳤어요. 고부관하로 갑시다. 우리 농민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농민군은 한 손에는 횃불을 또 한 손에는 죽창을 들고 고부관하로 떼지어 갔습니다. 고부관하까지는 십여 열이 걸어서 한 시간이면 좋게 다다를 거리였지요. 가는 도중에 농민의 수는 점점 불어났어요. 고부관하가 눈에 들어올 무렵 그 수가 수천명을 헤아렸습니다. 뭐라? 무지렁이들이 죽창을 들고 몰려온다고? 까무러칠듯 놀란 조병갑은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 뒷문으로 주랭랑을 쳤지요. 아전들도 뿔뿔이 흩어져 몸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농민군이 들어서자 고부관하는 빈집처럼 썰렁했지요. 당과 놀이 조병갑과 아전들은 이미 도망을 쳤소. 분하지만 다음을 기약합시다. 창고에 무기를 거두고 곡식을 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또 당장 만석보로 달려가 새로 싸운 보를 허무시오. 전봉중과 농민들은 창고에 쌓여있는 천석이 넘는 곡식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들의 서롱과 한 그리고 피와 땀으로 일군 결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소설적이면서도 따뜻하고 흥미로운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공 최동희의 외모에 대한 편견과 그녀의 마음속 깊이 저항하는 과정 그리고 박도령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감동과 유모, 로맨스의 다양한 감정을 소설적으로 풀어내면서 독자들을 주인공들의 성장과 사랑 이야기에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지요. 캐릭터 간의 유머러스한 상황과 동요한 감정의 전환은 독자들에게 다채로운 감정을 전하면서 이야기의 긴장감과 기대감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소설의 배경이 한바탕 결정적인 순간을 형성하고 있어 독자들은 주인공들의 여정을 따라가며 새로운 전개에 흥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한 가지 동의의 특이한 성격과 행동은 예측하기 어려워 독자들은 그녀가 어떻게 행동할지 항상 기대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야기의 뜻밖의 전개나 반전을 일으킬 수 있겠지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